6절의 말씀으로 함께 그리 나누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우아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인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의 평강과 풍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반가운 분들을 만나니 기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절이 되기도 하지요 시어머니도 봐야 되죠 손님도 맞아야 되죠 이곳저곳 선물도 돌려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의 평안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만남의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운명을 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대전쟁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중에 오늘은 9월 15일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계속 밀리고 패배하던 6.25 전쟁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밀리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상륙을 합니다 10만 명이 배로 가서 5천분의 1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미군 합참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해금 본부에서도 이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메가다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북한도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미도에 요새를 만들어 놔서 이 인천 앞에 가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월미도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포를 장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 월미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천장은 성공할 수 없는데 성공하게 되죠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거기를 확보하고 거기에 등대를 밝히게 되고 영화에 나오죠 길에 바다 속에 폭탄을 이렇게 장치해 놓는데 그 길에를 다 제거하고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1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이 뻘이 1km, 1.5km 길게 뻗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작전인데 결국 성공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왜 인천이 중요하냐면 인천은 모든 물동량의 항구입니다 오늘 여리고가 나오지요 여리고는 인천과 똑같아요 첫 승이죠 여기서 패배하면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 모든 것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첫 번째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여리고는 뭘까 어디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성이 있는데 악한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성입니다 탐심은 욕심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이 그 여리고에 탁 데려가 보니 어느 집에 탁 데려가 보니 이 은덩이 그리고 정말 멋진 외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난 다음에 몰래 자기 집으로 가서 탁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우하시죠 너희가 이 받친 물건 즉 진멸해야 될 물건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대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받친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는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사는 누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내죠 결국 아가를 그리고 그 모든 소위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소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탐심의 그 배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일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돼 내가 이것을 준비해놔야 돼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의 그 배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내게 아래라 그리하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언약입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탐심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여리고의 가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칼로 진멸하라 모든 불탈 수 있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리고 칼로에도 불에도 타거나 죽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받쳐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탐심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땅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야 너희들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 가난한 땅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하늘에 이스라엘 백정들을 위해 온갖 종사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도 준비하고 계시고 온갖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 그들에게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막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불신할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땅의 축복을 차지하려면 대적을 멸할 때에 그 대적이 살고 있는 땅이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급이 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신멸하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1절에 열고서 저것보다 훨씬 더 엄하고 견고하게 성문이 확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문 그 앞에 보면 성대 마루가 높이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조건을 맞게 되어 있고 저 성문을 뚫어도 저기 안에는 긴 터널이 있어서 통로가 있어서 좌우에서 또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통로가 또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문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 탐심은 성을 쌓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탐심의 성벽을 허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요소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원약계를 맨 제사장 원약입니다 이 가난한 땅은 원약계를 앞세우고 침로하는 곳입니다 침로 그래서 우리가 인천을 상륙해서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 항구를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침로할 때 원약계를 앞세우고 침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원약을 앞세우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원약계 앞에는 양강나팔, 양의 뿔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는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기 원약계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일곱 뿔나팔 뿔나팔을 든 일곱 제사 등이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원약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려라 아무것도 위험하지 말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쓸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약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그 군사들이 앞을 섭니다 이 무장한 군대들은 이제 옛날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들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제적이 70만 명이고 출석이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용사들이 있습니다 약 만 명이 넘는 이 빨간 가방을 든 전도의 여인들 이 분들은 용사들입니다 온 곳에 다니면서 그들이 기도로 이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용사들이죠 우리 교회도 용사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우리 교회의 양육을 시작하는데 용사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한 출석이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되는데 약 3천 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죠 이토록 이 언약계를 앞세우고 그 언약계의 양각 뿔라팔과 용사들이 그 성을 두루 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그 진중에 외치는 겁니다 너희 소리를 내지 말아라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이 입 밖에 나올 때 주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불평합니다 외가 없어요 부추가 없어요 수박이 없어요 불평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에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의 주의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외치라 할 그때에 제사장들은 불라파를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때에 열이고 성벽이 무너지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재정의 막힘이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성과 이 성의 왕과 모든 것을 네 손에 붙온노니 아멘 대신 바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저주는 해결이 되어 있고 그분의 부요하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통장에 이미 송금이 된 것처럼 이 법원의 판결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요함이 이제 여러분의 부요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실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언제 입학이 된 겁니까? 3월달에 3월 3일날 입학식날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까?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합격증 받은 날이 대학 들어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합격증은 받았는데 등록금을 안 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외치라 할 그때 외치라 아멘 되시기 바래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등록금을 내는 것처럼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십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말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요호사가 이 이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요호사가 백성들에게 말하니 외칩니다 그때 성덕이 무너지지요 여러분의 삶의 궁핍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래요 탐심의 여리고도 무너지길 바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인이라 하나님은 일생 아브라마를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저기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않는다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기 들풀을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하지 아니하되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잘 입는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만 자세히 보세요 저기 밖에 있는 이 코스모스 코스모스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입히시는데 여러분도 모든 쓸 것 입을 것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 나무집 옆에 집 철수는 지금 취직해서 다니는데 우리 딸은 지금 어떻게 몇 년째 어떻게 하나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탐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난 땅이 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되는 겁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가난 땅이 되는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가난 땅이 내 안에 탐심이 무너지고 내 입에서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가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소리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길 바랍니다 다 쌓아두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은사들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으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난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들을 가로막는 이 가난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일곱의 대적을 멸하고 우리들의 삶에 가난의 복된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략, 전술, 많은 군사의 수 아니죠 천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도우실 때에 우리들의 삶에 가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사에게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개혁에는 표현하고 있고 내 손에 주언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송금한 것처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냐 과학으로 안 맞아 나는 안 믿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토키에 지금도 이스탄불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만이 공격을 하는데 우르반이라고 하는 거대한 청동대포를 사용을 해서 무려 2개월이 넘게 2개월 정도 공격을 해야 그 성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6일간은 그냥 돌고 7일자는 7바퀴를 돌고 함상을 재르는데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솜씨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솜씨가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 능력이 내 삶에서 발휘되기 하는 게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10장에 보니까 고린도우서 10장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론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쓸 것을 준비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애를 써야 돼 내가 쌓아야 돼 내가 내일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을 맡기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풍성한 적과 꿀의 예비하심이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각한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호하러 채워주시고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가 합니다 바로 이게 신비한 십자가의 비밀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복해 가며 그분의 예비한 기업을 누리는 게 바로 가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한례 세례를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은 걸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생각에 물들어 있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삶에는 펼쳐진 가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소와 6장 15제라고 16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일곱번째 제사장들이 나파를 불 때 요소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요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적과 꿇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고 난 다음에 한례를 백성들에게 다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칼을 든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호와의 군대장관이 찾아옵니다 요호와의 군대장관 그 전에 요호와의 군대장관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그릴 수 없습니다만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군대장관 여러분 곁에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토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외칠 때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늘의 군대가 동시에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죠 여러분의 장벽이 무너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적입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대적을 무너뜨리리라 여러분의 가난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일제히 뛰어들어가 그 성을 침밀하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침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탐심에 속한 모든 것이 침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쌓은 모든 바벨탑 모든 열의구가 무너져버리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공급이 있습니까 재정의 공급이 있습니까 관계의 공급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의 목자 되신 분이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분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채울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장애물을 좀 치워주렴 내가 들어갈 길을 좀 치워주렴 네가 문만 열어준다면 내가 들어가서 너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랑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를 나의 풍요로움 가운데 초대하고 싶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거기는 내 강이 흐릅니다 온갖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탐심을 물리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탁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악안의 함정 교만의 함정 탐심의 이 올물을 결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 줄 알아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겸손의 은혜까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구를 보면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침멸해야 되지요?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변이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 그래서 그 탐심을 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났습니까? 죄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성 여리고 탐심 욕심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내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마태원 6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입에서 염려되신 선포와 고백이 나오길 바라고요 기도가 나오길 바라고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과 제사장 일곱 제사장의 일곱 나빨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저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리퍼 4장 19절 나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서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지어다 자 우리 전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여러분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와 함께 가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가슴이 너는 주에게 내리게 되니 주님 따라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태로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바라 주님으로 거짓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나 다가고 당대하라 세상이 빈신 그 늘 앞에 너와 동해 아시려 내게 생일 주님 주님 주께서 바라시니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바라 주님으로 거짓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나 하나님의 영광 보이나 하나님의 영광 보이나 하나님의 영광 보이나 세상이 빈신 그 늘 앞에 세상이 빈신 그는 너와 동해 다신 내게 생일을 주시니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부르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삶의 모든 것을 입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거치는 방향에 있는 꽃을 피하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입히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세상이 신중들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내라 하나 더 함께하라 세상이 심지 늘 없네 너와 동행하시죠 내게 세일이 되시니 닫히는 화면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 더 함께하라 세상이 심지 늘 없네 너와 동행하시죠 내게 세일이 되시니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 더 함께하라 세상이 심지 늘 없네 너와 동행하시죠 내게 세일이 되시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세일이 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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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게 세일이 되시니 내게 세일이 되시니 내게 세일이 되시니 아멘 của